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와 우리 저희 집에요 이렇게 고구마가 아주 무승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해가 잘 되는 따뜻한 창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승하게 잘 자라는 애들이 와 이제 순을 쳐서 네 그 사이사이 마다 이렇게 꽃이 꽃이 아니라 새삭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잘라 줘서 붙여 놓을 겁니다 어디다 가요 네 포트에다가 상토를 깔고 거기다가 심어 버리고 해요 이제 마지막 그걸 옮겨 줘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거 지금 이렇게 많이 무승하게 잘 자란 애들을 포트에 심어서 내 밭으로 이제 바로 가면 될 것 같았어요 예 확실하게 4 작업을 할 겁니다 조금 있다가요 4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4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요